강서구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임산부, 어르신, 건강 취약계층은 무료로 4가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. 대상별로 정해진 일정에 맞춰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면 됩니다. 관련 정보는 강서구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강서구청은 독감유행주의보가 이례적으로 1년 내내 지속되는 만큼 건강고위험군의 경우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